제 30회를 맞이한 강원도 농수 특산물 공짜 대박 세일 낙지젓, 오징어젓, 명태회무침 각각 1파운드에 1파운드 공짜 취나물, 토란대, 부지갱이, 곤드레, 무말랭이 한봉 사시면 한봉이 공짜 홍삼봉밀절편, 야생산삼, 고려홍삼진골드 고려홍삼진액을 왕창 세일하며 화끈 세일 품목으로 용대리 황태포, 청국장, 건대추, 봉평매물국수, 수제약과, 찹쌀유과, 흑미, 은행마죽, 버섯마죽 등 부짐합니다 강원도 농수 특산물 판매전은 9월 29일부터 10월 15일까지 우리마을 식당 옆 특설매장에서 열립니다